작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 16초에 제주 서귀포시 서남 저쪽 32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지진의 규모가 5.3에서 4.9로 재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긴급재난경보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지진에 의한 진동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1978년 지진관측 이래 국내 11번째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제주지역의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지진 발생 빈도는 연평균 5.3회로 전국 연평균 약 70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특성을 보였지만 2003년 이후 규모 2.0에서 3.0의 지진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4월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께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추정됐습니다.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오래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경북에서는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체한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있었고 강원에서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는 느낄 정도로 진동이 있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흔들림을 느꼈다는 등 지진 관련 신고가 식여권 접수됐으나 붕괴 등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7일 뒤인 4월 17일 저녁 11시 30분에 경남 창원시 마산해원구 동쪽 2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안은 북위 35.22도 동경은 128.6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문의 전화가 23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부 고속국도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보면 경상북도 경주시 부근에서 부산까지 거의 직선상의 선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선구조는 4월 12일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부산시까지 연장 길이가 거의 170km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선구조를 따라서는 경부 고속국도와 35번 국도가 나란히 달리고 양산천, 대국천, 형산강 등 여러 하천이 남북으로 달리며 단층곡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선구조 지역이 우리에게 양산단층으로 알려진 곳이며 지질도폭에서는 양산단층 혹은 언양단층으로 명령된 곳입니다. 양산단층은 경북 포항서부터 경주와 부산, 경남 양산까지 총 200km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단층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유라시아판과 일본 남쪽에서 들어온 태평양판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층은 과거 국민안전처가 발견한 활성단층 60여개 가운데 지진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저 제 사견일 뿐이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님으로 그저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유튜브는 그저 상식선에서만 받아들이시면 되십니다. 한반도가 지진에 위험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